자 그럼 이번엔 선생님이랑 같이 It's time for role play 선생님이랑 역할 놀이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대화를 들려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한 역할 그리고 선생님이 한 역할을 맡아서 서로 역할 놀이를 해보는 거야 좋아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Ready? Action! What's your name? I'm Jack Perfect 잘했어 자 이번에 우리 바꿔서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Chris가 되어서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봐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Jack이 되어서 대답을 해줄게요 Ready? Action! What's your name? I'm Jack Okay very good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제 role play에 자신감이 생겼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안 도와주고 우리 친구들 둘이서 서로 한번 묻고 대답을 해볼 거예요 한번 해볼까? Ready? Action! What's your name? I'm Youngen Okay perfeet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 어?